별로 안녕하지 못하다. 더 넓은 감옥에서의 삶은. 에버그린. 넌 누구냐. 일하려고 그러죠? 안 돼요. 스스로 알아내야죠. 아 게임인데. 먼저 누구냐. 그리고 그 다음에 왜냐. 문제 풀면 언제든지 찾아와요. 채점해줄테니까. 마감은 7월 5일. 다 쓰나맞네. 짧아요? 힘내세요. 성공만 하면. 미도 말고 내가 죽어줄테니까. 으응. 미도. 당신이 죽을 때까지.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여자를 죽일 거거든요. 뭐 아무튼 당신은 자기 여자 잘못 지키기로. 유명한 남자. 미스터 몬스터. 역사는 내가 발명한 괴물이야. 저 근데요. 이러면 외를 할 수가 없잖아요. 15년 동안 나 궁금했던 건데. 그래도 괜찮아요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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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